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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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비아디 역시 여러분 중국 전기차 일등주가 되겠죠. 역시 4.7%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 종목 5개 정도는 여러분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웬만한 증권사의 중국 관련 리포트 같은 거 보면 항상 타픽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업계 일등주들입니다. 자꾸 제가 일등주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종목도 좀 챙겨보셨다가 앞으로 꾸준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리 간단하게 해보면 일단 EEM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신증권 많이 올라갔죠. 지금 두 자리 수익률 진입한 모습입니다. 10.94%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소폭 빠져서 0.67% 수익권에 있고 그리고 KWB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이너스까지 한 번에 처음 저희가 매수하고 급하게 올랐다가 또 급하게 빠졌었죠. 그리고 다시 회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에 있는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죠. 이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결론은 이거였죠. 중국 일등주를 계속 편입을 하셔야 된다. 대용주 위주로 편입하셔야 된다. 이거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국내 비투시 기업, 이제 중국 가서 돈을 벌어오는, 중국에서 뭘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국내 비투시 기업은 이제 한계가 오고 있다. 조금 더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중국에 투자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직접 투자를 좀 고려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산업 집중도가 상승되고 시장을 독식해가는 1등 기업이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난 4년여간의 구조 조정을 중국에서 아주 세게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부실 기업들이 다 퇴출되고 남은 기업들이 남은 시장을 또 나눠먹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살아있는 강자들이 시장을 독식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대체로 매크로가 이상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말씀드렸던 게 CDS 프리미엄이었죠. 이 부분이 많이 확실하게 떨어진 상태고 안정권에 접어들었고요. 또 역시 이머징은 화폐가 중요하죠. 위안화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다. 화폐 가치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리스크는 다 비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중국 1등주를 매집을 하셔야 되는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보셨던 그래프인데요. 역시 2012년부터 16년까지 지금 가격이 포함된 GDP죠. 명목 GDP 보시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다가 2016년에 바닥을 찍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중국 투자하셨던 분들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고 대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게 이유가 일단 빚이 없는 섹터. 빚이 없는 섹터가 지금 저희 기저효과라고 하죠. 너무 빠졌기 때문에 부양을 조금만 해도 경기가 확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정부가 부양을 시켰고 여기서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빚이 없는 섹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와 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부채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중국 부채는 기업의 부채죠. 가계와 정부는 빚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가 부양에 응했죠. 외적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고 중국 부동산이 좋아진 게 최근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정부가 부양을 일으키고요. 그러면 건설업이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살고 그럼 관련 소재업이 살고 이런 선순환이 이어졌고요. 우측 보시면 빚이 없는 중앙정부가 채권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했죠. 역시 이 부분이 잘 굴러가면서 역시 또 관련 굴삭기라든지 관련 수요, 건축 관련 수요들이 점점 증가한 그런 선순환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던 부채를 지금 정부와 가계가 서로 나눠서 레버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왼쪽 보시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이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GDP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지금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죠.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질 GDP고요. 그다음에 회색 그래프가 에이주 순이익입니다. 2016년부터 거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현상들, 일본의 1970년대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업 부채가 많이 빠지는 모습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금리 조정을 하면서 기업 부채의 굉장히, 기업 부채 완화를 도와주고 있다. 이 정도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응 방안 함께 찾아봤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투자 액티브 패시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민아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